XSFM입니다. I, D, W, K 자평치고는 꽤 박합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 이야기입니다. 윤선민 에디터는 저하고 조 소장이 이걸 떠들고 있는 시간에 요파씨 편집을 했었고요. 저도 많이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조 소장하고 어제 들어보셨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고 조 소장하고 문제의식의 접근이 좀 달라요. 청년 정치가 매우 절박한 주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때로 가끔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온 나라의 모든 시설이 노키즈존이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술 먹으러 가는 바도 노키즈존이 돼야 될까요? 특정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떤 클럽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들도 노키즈존이 돼야 될까요? 어른들만 모이고 싶은 모든 곳이 다 노키즈존이 되어야 할까요? 아이 말고 개 아이와 사는 입장에서 저는 개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의 이유를 다 이해합니다. 보호자를 못 믿을 때도 있고 개 자체가 그 장소와 맞지 않는 경우일 때도 있죠. 누군가의 알러지를 돌봐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아이한테 알러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는 영업인 곳에 아이가 안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죠? 실제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이미 먼저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노키즈존을 정하는 건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이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 어느 정도의 매출 손님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옛날 유태인과 개는 출입금지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안 어울리는 곳들이 있죠. 노키즈존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곳들이 있죠. 하지만 어떤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그 수단을 0에서 100까지 모든 사례에 다 적용하려고 하면 종종 파시즘과 생김새가 닮아집니다. 가게의 사장님이, 자주 되나 드는 손님들이 합의할 자유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죠. 청년 정치가 상징하는 함의들도 저에게는 마찬가지로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청년은 정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데 유능한 사람이라면 빨리 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정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케이스에서 나이 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다 나쁜가요? 역도 말이 안 돼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경청한 다음에 열심히 타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더 많이 얻고 늘릴 줄 아는 능력, 이 요체입니다. 젊어서든 늙어서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생각나는 건 이준석.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말도 10년이 넘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실질적인 맥락이 다른 게 아닐까요? 그것을 조성주 소장과 분석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약 없었잖아요.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하죠. 버트랜드 러셀의 게으름에 관한 찬양. 격언. 네. 나는 견해가 바뀌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때때로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청년 정치라는 단어의 어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지금 수명을 혹시 지금 한정에선 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꽤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청년 유니언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조성주 소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잠시 후에 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구속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 예가 요양원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건석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꾸루꾸루 가정의 달 선물 팩! 좋죠. 특별한 카네이션 코사지를 포장을 합니다. 포장 참 좋아하는 양반들입니다. 하지만 과대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에그타르트 6개와 마카롱 6개가 들어있고요. 마카롱은 랜덤 발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캘리그라피 메시지 엽서 카드도 가능하고요. 캘리그라피 좋아하는 양반들입니다. 배송 메시지란에 적으시면 카드를 동일 발송해드립니다. 구움과자도 가정의 달 에디션이 있습니다. 기존 두근두근 에디션에 카네이션 장식이 달린 가정의 달 두근두근. 가격은 일반 가격과 똑같습니다. 달콤한 선물은 꾸루꾸루로 준비하세요. 에피타이저와 후식으로 좋습니다. 그 정도 가격의 것을 먹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쓰시기 바랍니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이번 주 평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22년 4월 시사 아카데미입니다. 조성주 소장입니다. 네. 조성주입니다. 98년에 남평우 의원의 아드님 남경필 후보가 사실상 지역구를 물려받으러 수원시 팔달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서른세이신가 그랬습니다. 청년 어쩌고 열심히 써붙였습니다. 1996년 부산 사하였나요? 야당으로 출마했었던 조경태 후보가 우도스를 안 입은 포스터를 유명했죠. 청년 어쩌고 써붙였습니다. 그때는 그건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냥 어리니까. 딱히 뭐 게다가 정치 이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홍보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을까? 롯데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이대호 선수가 올해 은퇴합니다. 이제 뭐 베테랑들이 은퇴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어린 친구들 기회를 뺏는 것 같아 미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주전하면 되지 그게 프로페셔널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요. 이대호 선수 현재 성적 타율 3할 8푼 3리 타격 4위입니다. 6위인가요? 이러면 그냥 주전해야죠. 그게 팀에 좋고 리그에 좋은 일이죠. 물론 은퇴는 하고 싶을 때 하면 그만입니다. 직업을 고르고 버릴 자유는 무조건 개인한테 귀속되니까. 다만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라는 말이 그렇게나 아름답고 백이면 백 다만 말인가. 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세요? 비슷해요. 야구단이랑. 정당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지금 직시전력이 있고 또 뭐 좀 장기적 안목으로 리빌딩을 위해서 뭐 또 육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팜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팜에 있다고 그 사람이 젊다고 바로 뭐 직시전력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 물론 현장 경험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통하는 늘리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안 거르고 이일이 선수로 계속 등판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양현종을 불편으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0년 정도까지 그 언저리까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청년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쓰이게 됐고 그럴만한 배경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아직 청년이란 단어의 의미 그것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XX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잠시 이제 등장했다가 젊은 조성주 소장은 거기에 발끈했던 것 같아요. 자꾸 본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들이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매를 막기도 하고 20대 XX이론이 뭐 이런 상황이어서 아직 정치가 청년을 이제 소환하기는 전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제가 주류라 포함 얘기했던 이제 1배 현상이 한쪽에서 등장하고 그 근저는 이제 아까 뭐 지난 시간에 UMC가 얘기했던 이제 뭐 DC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문화적으로는 어쨌든 1배로 대표되는 한 흐름이 등장했고 그게 이제 굳이 사회 현상으로는 그게 좀 더 주류적인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 비주류적인 흐름으로는 뭐 청년 노동 청년 주거 뭐 청년 무엇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쪽이 이제 운동적 또는 정치적 어떤 흐름이 시도가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2010년쯤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수는 침묵하는 다수 진짜 주류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주류인 이유는 그들이 이제 판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최종 승자를 판정하는 건 그들이니까 네 아무리 소셜에서 자기들끼리 싸워도 침묵하는 다수가 대통령 뽑고 여당 뽑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치에서 이 청년이라는 것을 굉장히 영민하게 빠르게 먼저 포착해서 소환한 인물이 이제 그때 등장하죠 조성주? 아니요 나 말고 잘 만들어 보세요 어디 누구? 안철수죠 안철수 안철수 네 그렇죠 당시 이제 2010년쯤에 안철수 초반에 네 네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당시 안철수 이제 그 당시엔 뭐 무소속이었고 그렇죠 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때잖아요 네 지금의 안철수 인수위원장 네 청춘 콘서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청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호명을 한 거죠 따라서 그때 배경이 막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일배가 어떤 사상적 주류가 됐고 실제로 실업도 죽어도 문제가 있다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오 이 이슈 좋은데? 라면서 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안철수 지금은 뭐 인수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됐죠 이제 넘겨주고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되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 거의 10년이 이제 9년 정확히 9년이겠지만 그게 열립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시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역전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배가 죽어버리고 일배가 이제 밑으로 죽어버리고 네 이제 원래는 비주얼이었던 청년노동 청년주거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고통을 중심으로 한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기억 못합니다만 당시만 해도 정치신인 안철수의 이미지는 상당히 왼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배들이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환되기 시작하는 이 파괴력이 생각보다 쎘단 말이에요 맞아요 당시에 이제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랬고 지지부진하던 민주통합당이 크게 긴장할 만큼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2년 대선까지 2012년 대선은 거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이쪽 민주당 쪽 계열이 패배하긴 했지만 거의 청년을 메인으로 세워서 치른 선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 득표했던 대선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일배가 이제 비주류가 되고 저런 뭐 상종 못할 뭐 무엇이 되고 사실 당시 일배 같은 흐름은 정치권에서 일배를 소환한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 물론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10년쯤 지나니까 일단 전 세계가 한 번 극우에 의해 흔들렸고 그 흐름이 한국으로 돌아 돌아왔죠 지금 2022년에 그렇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누구였어요? 오바마예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아직까지 그런 식의 퍼플리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긴 전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높은 지지율로 재선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배가 사회현상적으로는 훨씬 주류적 흐름이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소환되지 않으면서 유럽은 여전히 노동당과 사민당이 메이저였고 네 정치적으로 소환되지 않으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찌질이 문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버리는 거죠 어디에나 찌질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청년들의 노동과 경제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고통 이게 이제 주류로 등장해 버리고 정치의 힘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또는 강력한 게 이게 이제 제도와 정책의 힘으로 들어가지 하면 이제 이게 주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무슨 청년수당 청년 관련된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한 2010년에서부터 지금 대선 정도까지 그렇죠 한 10년을 예를 들면 이게 한국 사회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류의 어떤 분야로 하나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래서 주요한 의제가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모르겠습니다 가장 안 보이는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줘요 역설적으로 메이저 정치는 그 의제를 던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20, 30대들이 무슨 집이라도 얻으려고 하고 창업이라도 하려고 할 때 지원받고 저리대출받고 이러자면 다 그건 군청과 구청 가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군의회, 구의회, 도의회, 시의회가 다 처리해놨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메이저에서 우리가 지지했던 와 저 사람은 청년을 대변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안철수는 타이베이 시장 커원저 모델과 비슷하게 됐죠 처음 나올 때 신선해 보인다고 했는데 결국 한 10여 년 동안 컨텐츠를 못 보여주고 우경화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청년이라는 담론은 원래는 굉장히 비주류였는데 그러니까 사회운동 내에서도 2010년대에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비주류였고 저게 맞는 거야? 또는 저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한 10년간 특히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까지 엄청난 제도적 어떤 정책적 제도적 성과를 거둡니다 2000년대 중반 초반 이때만 해도 한 20년 뒤에는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 원만 내도 몇 년 뒤에 3천만 원 주는 적금을 도에서 만들 거야? 이런 소리 하면 미친놈 취급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 하잖아요 네, 다 하잖아요 진보봇을 떠나서 그러니까 원래 비주류였던 데가 갑자기 제도 정책적으로 주류가 됐는데 하나는 여기서 욕심, 이 표현이 꼭 나쁜 의미의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더 뻗어나가려는 시도들을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일원의 한 명이었고 그러면 이제 제도나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해보면 어떠냐 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당시에 2010년대 초반부터 정치와 관련된 고민을 할 때마다 생겼던 딜레마는 아니 그런데 청년 정치란 말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번 주의 질문 청년 정치란 단어가 성립할 수 있냐 청년 플러스 정치 네, 그게 성립 가능하다면 노년 정치도 가능한 거고 무슨 정치도 가능한 건데 그럼 그 사이에 차별성이라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젊으니까 더 깨끗하다? 성립하기 어려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뭘 갖고 있냐면 늙은이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럼 더러워지기 전까지만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뭐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담론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건 그러니까 뭐 삼선 금지 몇 살 이상은 출마 금지 이런 얘기를 가끔 퍼플리즘적인 공약을 심지어 진보적 후보들이 낼 때도 있어요 제 진심인데요 정말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깨끗하냐 또는 젊으면 더 유능하냐 송해 혐오예요 그건 젊으면 더 진보적이냐 사실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청년 정치라는 단어를 묶었을 때 청년과 정치를 묶어서 청년 정치에 갈 때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라는 게 유의미한 공익적 의미라는 게 있는 거냐 실제로는 금융권의 노동인식 같아요 빨리 자르겠다 마흔되면 명퇴시키겠다 너 젊어서 좋구나라는 건 나중에 20년밖에 안 지나서 너 늙어서 싫구나라고 말하겠다는 뜻이라고 뭐가 다를까 이 딜레마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약간 진보적 개혁적 진보적 계열에서는 아직도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 딜레마에 대해서 해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치에 오래 있었던 저도 역시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하는 정치는 어떤 사람일까 기본기들을 따져봅시다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조율하는 능력 조율하다가 본인의 이해를 최대한 덜 끼워 넣을 정도의 심지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표 혹은 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밀어줄 수 있을 만큼의 뒷배 세력 이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한 그 모든 능력은 시간이 걸려요 청년과 오히려 상관없다기보다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단어는 사실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지점 또는 성립하기 어려운 자기 논리를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시기에 한국 사회의 청년으로 상징되는 어떤 문제를 대표하는 정치 즉 왜 노동시장은 달라졌는가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겪는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가 왜 주류 의제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왜 죽어 한국의 부동산은 왜 40년 전 50년 전에 4인 정상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그렇죠 설계되고 그들의 소득의 어떤 생애소득 기준 과정 사이클 그거에 따라서만 되어 있는가 자 이걸 보죠 사장님이 주장하는 말을 한번 다른 식으로 얘기해볼게요 나와 있는 요즘 청년부터 있는 모든 의제에서 다 청년을 하나씩 빼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 북극료 소장하고 우리가 소외된 얘기할 때 얘기했죠 3인주의 국가도 대도시에 평생 짱 박혀있는 주민들 늙은 주민들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얻기가 힘들어서 고생이다 정반대의 이유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건 똑같잖아요 집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가 힘들다 청년 빼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이슈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격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년을 하나하나 빼보자 직업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케팅 홍보적인 어떤 정치 마케팅 정치 홍보적인 측면을 제하고 그렇잖아요 제하고 얘기한다면 아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아젠다들은 다른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청년 정치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100%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10년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제도와 정책에서는 주류화가 됐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이 정치권의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년 정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로 얘기해야 돼요 그럼 기존을 모두 부패하거나 낡은 무엇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화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가장 드러나는 건 문화니까 그러니까 꼰대 정치 자 저 꼰대 정치 저런 낡은 문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감으로 파괴력이 있죠 어감으로 그런데 공익적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한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출근을 했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진행자가 의청할 때 꼰대 소리 듣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궁금한 거지 그렇지 본인도 노인인 주제에 그 규정을 통해서 뭘 얻어내고 싶은 거지 자 봐요 낡은이라는 단어도 꼰대라는 단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 어감만 남아있어요 네 사실 그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수는 신나서 규정해요 이건 민주화운동 세력이다 이건 친중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막 정의네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의할 건덕지가 별게 없습니다 차라리 낡아서 싫은 게 아니에요 민의를 제대로 대변 못해서 싫은 거지 그렇죠 사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금 시대가 이렇게 노동시장도 그렇고 지금 경제도 그렇고 지금 외교 안보적인 어떤 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변화했는데 왜 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아젠다와 의제와 정책과 정치적 메시지를 우리가 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천받는 그 사람이 젊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젊은 당원들이 얼마나 유입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건 맞아요 또는 아젠다가 얼마나 신선한가 아젠다가 얼마나 지금의 어떤 시점에 맞는가 그 영역은 언론인의 책임 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지 이게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정치의 변화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에 느끼는 답답함과 정치의 변화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세련된 정치인이 나와주기로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포장해서 이게 또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정치에서 문화적으로만 세련됐을 뿐 내용이 없는데 그게 뭐 효과를 거두죠 연예인처럼 연예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가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지난 대선 미국 대선 때 민주당에 피트 부디지 시장이 나왔을 때 덮어놓고 열광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꽤나 친자본적이고 국방력 강화에 힘쓸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가 오픈리 게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학벌 좋은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정치의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지방정치를 끝내고 개혁적인 정치를 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로였거든요 이미지 이제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시 돌아오면 2010년대 중반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정책과 제도라는 이 영역을 넘어서 플레이어들이 직접 이 담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가지는 근본적 딜레마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했다 즉 비주류에서 2010년 시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비주류에서 그렇죠 청년 노동인이 죽어니 비주류에서 정책 제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저는 주류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정부 수많은 정책 아젠다 중에 단기간에 이 정도로 자기 영역을 확고하게 만든 아젠다나 영역 또는 집단 계층 많지 않거든요 노동 종교 신체 조건 이런 거랑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만큼 빠르게 많이 반영된 적은 없어요 아마 이게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청년 정치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1배로 가볼게요 아 좋아요 2010년 저는 이제 1배가 당시에 사회안상적으로는 주류였다고 얘기합니다 규모도 압도적으로 컸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소환되지 못하면서 완전 비주류 비주류가 됐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쓰여선 안 되는 신념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비주류가 된 흐름은 한 10년 정도를 지하에서 암약이라는 표현은 너무 음험하고 지하에서 꽁꽁 또는 자기의 몸집을 불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네 때가 오길 준비라는 건 좌우를 막론하고 조그만 정당들이 그렇듯이 뭐 이제 바칠 열심히 간다고 당원 열심히 모으고 오프라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의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네 쭉 퍼지듯이 맞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주류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UMC가 얘기했듯이 사실 일배식의 용어 또는 일배식의 저는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아주 저열한 용어나 표현 방식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위약스러움 있잖아요 위약스러움의 어떤 이 문화는 저는 그 10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주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보자고요 게임 하려고 접속하면 요즘은 웬만한 요즘 게임들은 다 음성 채팅을 지원하니까 어디 들어가면 뭔가 정치적 비하 발언을 일상용어에 잘 녹여내고 기본적으로 성희롱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 이너서클의 상징이에요 이 화법은 화법은 정치적 태도를 규정하거든요 대중문화가 정치적 아젠다가 얼마나 퍼졌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몸집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혹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의 유사한 용어를 쓴다고 모두가 일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식의 약간의 자조와 또는 위약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쭉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다들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그렇게 점점 가고 있었다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곧 정치로 소환됩니다 그냥 그거는 약간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의 SNS 상에서의 약간의 위약스러움과 뭐 그런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수준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소환됩니다 돌고 돌아서 저는 외국에서부터 먼저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트럼프의 출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트럼프 이전에도 사실은 동유럽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퍼퓰리즘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를 자극하냐 바로 이런 집단이 있으면 여기를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인종주의 같은 걸 자극하는 게 제일 손쉽고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딘지 자극했냐 청년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 10년 2010년부터 10년 사이에 제도적 정책적으로 주류화된 청년 거기서 타겟을 쓰신 청년이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약간의 과거 뿌리로 올라가면 1배 더 올라가면 DC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작동하는 무엇을 자극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한국의 퍼퓰리즘이란 건 이런 방식으로 그거에 플러스 젠더 갈등이라는 아주 휘발성 높은 갈등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이거 이제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청년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배경들이 꾸역꾸역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여당 대표가 된 거죠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거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또는 많이 나오는 비판은 그거는 사회를 가르는 갈라치기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어떤 혹자가 이것에 대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재비판을 했듯이 저도 사실은 일정 정도 동의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이렇게 어떤 집단을 가르는 것은 언제 뭘 안 갈라쳐요 그렇죠 모두가 하는 거예요 네 다 가르는 방식 갈등을 동원한다는 건 제가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갈등을 동원한다는 건 곧 가른다는 거거든요 갈등은 세상 모든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다 동원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별로라고 말하는 건 민주주의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표면적으로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맞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는 비판은 사실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다 가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걸 통합하려고 노력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갑자기 안 그랬던 자기를 색칠하려고 하니까 반대쪽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갈 때는 차라리 갈라진 갈등에서 세게 싸우든지 아니면 다른 갈등을 동원하든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세게 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갈등에서 아예 결상전으로 싸우거나 다른 갈등을 동원하든지 그래서 갈등의 축을 바꾸든지 맞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지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 말로만은 사실은 공격이 어렵죠 네 또는 수비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 쪽이 순수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보통 네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모두에게 허락된 일도 어렵고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힘들다 힘들다 해도 소비하는 것 저에게는 데스크탑이 있지요 데스크탑이 고민이실 때는 퉁명스러운 듯 친절한 컴스테이션 사장과 데스크탑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친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믿고 맡기면 괜찮습니다 열정의 AS, 현실적인 가격, 원하는 성능에 맞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적 데스크탑 PC를 찾고 있다면 컴스테이션과 한 번쯤 얘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다 퇴근길에 들렀더니 대충 견적만 한 2천만 원이 되는 슈퍼컴퓨터를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신기했어요 오 그렇겠네요 네 메인보드에 무슨 보통 저는 웬만하면 보면 이건 무슨 부품 다 아는데 네 알 수 없는 번쩍번쩍한 게 막 있는 거예요 티파니 앤 코 그래서 밑에 인삼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을 저거 뭐지? 이 보드 뭐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겁나 비싸다고 디자인으로 오프 화이트가 있다고 연구실에 버지라블로가 유작이네요 연구실에 쓴 슈퍼컴퓨터로 무엇이든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했습니다 참고로 아 인력이 뽑혔군요 네 아 그래서 생각나서 말인데요 예가 요양원은 노동조건이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보호사 간호사 여러분 취업 알아보시고요 고려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컴스테이션에 이제 컴퓨터를 맞춰보거나 문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120-2337 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이스리급인데 이제 평소 업무 대단치 않을 때에 여러 대를 맞출 때에도 혹은 그 여러 대를 다 합친 거에 몇 배가 되는 한 대를 맞출 때에도 컴스테이션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02-2120-2337이에요 다시 또 이제 원래로 돌아오면 2020년대 어느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 약 10년간 잠자고 있던 또는 비주류로 억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소환되지 못하면서 비주류로 내려갔던 이들을 정서를 깨웁니다 네 정서와 이들을 강력하게 젠더 갈등이라는 거를 양념을 가져와서 이것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네 아주 강력한 파괴를 보입니다 그 뿌리는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그 10년을 비주류로 했었던 일배가 될 거고 다시 돌아가면 DC라고 뭐 UMC는 얘기했듯이 여기가 될 겁니다 대선을 그렇게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아까 우리가 좀 이런 단어 쓰지 말자고지만 꼰대 같은 질문 하나 그게 사회 좋은가? 그게 사회에 공익적인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 나가는 그 정치적 성과와 그 파괴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솔직히 결과를 냈죠 네 결과를 냈다는 치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결과로 얘기한다 치면 어떤 결과냐 결과는 히틀러도 냈어요 사회를 갉아먹는 결과죠 네 결과는 히틀러도 냈고 트럼프도 결과를 냈고요 다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본인이 태어나서 언젠가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길 원하지는 본인도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난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순수하게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결과를 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작은 정당에서 그런 도전을 해봤던 사람이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무엇이 있지 않으면 힘든 거라는 건 저는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지는 의무는 제가 굳이 오늘 그리고 어제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청년담론이 계속해서 한 20여 년 또는 더 거슬러 한 30여 년에 걸쳐서 무엇으로 왔는가를 봤을 때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 청년에 남아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 근간에 남아있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계열로 짚어봤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있고 위약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서만 남았죠 과연 한 사회에 한 국가의 여당 대표가 그 위약으로 사실은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윤리적 비판을 해서 뭐해 그렇죠 저쪽은 차별을 공고하겠다고 열심히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정치가 윤리를 근본적으로 그 윤리를 지어버리면 그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약점이죠 지금 보이는 저 위약스러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휘발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UMC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속에 그런 것들을 저는 없겠습니까 어떤 대상과 어떤 편견과 누군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라는 원리가 우리 모두는 편견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돼야 돼요 해소가 안 되면 해소하겠다고 하시고 정치가 나서서 그걸 전면에 내세워버리니까요 지금처럼 바로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요즘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SNS 뭐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정치를 다 공학적으로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게 왜 파괴력이 있고 저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공학적인 얘기들이 뭐 늘 난무하는데 저는 늘 그런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치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봐요 제가 정치 뉴스를 잘 안 보고 저는 이제 주로 사회면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누구에게나 피곤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 뉴스를 잘 안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치 뉴스들이 사실 그런 공학적인 얘기들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 평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궁금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궁금한 건 그 내면의 윤리 같은 게 궁금한 건데 이준석 대표가 보이는 그 윤리는 너무 간단해요 윤리의 측면에서 저널리즘의 기준을 잡는 기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은 없죠 있어요 근데 극히 부족해요 극히 부족하죠 있는데 극히 부족하고 그런 걸 촌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윤리를 얘기하는 게 촌스럽다고 근데 저는 윤리를 얘기하는 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그것이 곧 이준석 대표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리가 촌스러우면 정치를 뭐하러 해요? 그렇죠 그게 왜 하겠습니까? 정치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들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언제나 인류는 극우와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약에 위약으로 대적할 수는 없다 저쪽이 위약스러움으로 나온다고 그걸 또 이쪽도 위약스러움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과연 대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쪽에서 윤리의 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건 그것을 사실 잇는 순간 결국 그냥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 20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어떤 돌아와서 이게 사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준석을 어떻게 청년으로 청년 정치의 대표인 것처럼 등치시켜라고 생각하시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저 보안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창년에 언론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자마자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띄워주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경향신문의 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경향신문만 특별하게 해가닥 돌아가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기도 그랬으면 다 망가진 거니까 그렇게 알려드렸던 거지 청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고 어떤 당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가를 그 언론인들은 무조건 100% 잊었던 거예요 혹은 소정 조장이 해석한 대로 윤리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했거나 그래서 한 몇 주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술자리에서 지인이 술을 마셨다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조성주 씨는 2010년쯤에 청년 유니온하고 청년노동 쭉 해왔고 그거에 어쨌든 막 출발점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표현한 비주류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여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그 담론을 통해서 이 싸움에 승패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완패했죠 완패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지금 시점에 저는 완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 10년에 걸친 이 한쪽의 흐름과 한쪽의 흐름이 이쪽에 주류가 됐다 다시 비주류가 지금은 완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완패라는 것이 패배했다고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완패했을지 몰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완패했다고 봐야 이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이 그 담론으로 압도적인 주류처럼 보이고 여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 힘은 지금 시점으로 완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는 그 청년으로 상징되는 무엇이 여전히 그 비주류에서 얘기했던 청년의 무슨 노동이든 청년의 무슨 주거든 이것이 여전히 무엇으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여전히 그렇잖아요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여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희망 없는 완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윤리 없는 윤리를 상실한 저 정치가 과연 이 사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마 저는 가장 먼저 부메랑을 맞는다면 보수 내부에서 먼저 부메랑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에서 공격해서 그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적어도 한국의 보수가 저는 그 정도의 윤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들의 청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 자체만으로 공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이쪽도 왼쪽도 오른쪽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자 이제 진짜 아젠다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나요 청년이란 단어를 툭 던잖아요 그게 무슨 수로 절대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살다 5만 청년을 다 만나봤고 나도 5만 청년이었구만 청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사람이란 소리죠 100세 시대니까 60살까지 청년으로 쳐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노동 정령 인구 정도로 쳐주면 그거 청년이라고 하자 설득력 있네 100세 시대면 왜냐하면 눈치 보이니까 지금 지하철 세 칸에 못 앉아요 예순대면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앉기 싫은 것도 있지만 저기 섞이고 싶지 않아요 아직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이렇게 표현해요 실체가 없다 이거다 실체가 겁나 다양해요 따라서 노동 주거 문제의 절벽에 시달리는 사람만 청년인 것도 아니고 일배 오래 써본 사람만 청년인 것도 아니에요 청년은 시민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오히려 청년들한테도 좋아요 저 완전 동의해요 확장성이 커지잖아요 요즘 신체 조건 다른 분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드디어 시민들 사이에 활성화돼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이준석의 반작용이죠 이준석식 청년 정치의 반작용 가장 많이 얻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한테도 최대한 넓게 맞춘 물건이 인류가 쓰기 제일 편한 물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논의됐던 조성주가 한 2005년쯤에 바랬던 청년 정치의 가장 올바른 확장판은 그냥 시민 정치죠 정치죠 그냥 정치 맞습니다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던 거고 그렇게 불러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가 됐다 아예 왜냐하면 안 그러고 청년이라는 단어에 천착했더니 안철수를 거쳐 비틀린 다음에 이준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버려야겠다가 맞지 않나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일종의 절반은 저의 반성문 같기도 하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세요 서건찬 교수님이라고 타격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금의 160경기 체제도 아니고 144경기 체제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200안타 기록을 세우십니다 그냥 뭐 수업이 열렸다 하면 하루에 안타 두 개 치는 근데 그때의 타격폼을 그 다음에 바꾸십니다 목에 담도 너무 많이 오고 그 유명한 타격폼 컨택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면서 그러고도 그 다음에 또 사말 쳐요 한 번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 정치가 말이에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연패를 해도 우리가 그냥 영영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도덕률 사람들의 가치기준 어딘가에서 우리가 대변해줄 것이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중진들이든 오래된 보좌진들이든 여의도연구소든 우리한테 흐름이 한 번 돌아올 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흐름이 돌아왔어요 뭘로 얻어왔느냐 청년 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무속 사회지도층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위 이런 것들의 총화로 그리고 시민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백래쉬 이런 것들이 표를 몰아줬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시의원도 안 뽑아줄 것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쾌거죠 질 사람 데리고 와서 이겼으니까 심지어 저쪽에서 데리고 와서 이겼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장님이 말한 대로 되겠죠 지금 들고 있는 가장 큰 칼 이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 가치관에 기대고 있다면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 데케이드 동안 여기 돌고 저기 돌고 하더니 무게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25, 28, 30, 32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데리고 들어와서 공천 주고 만약에 떨어졌다 험지 갔다가 그럼 방송도 나가고 청와대도 가고 합니다 기대가 커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언론에서의 움직임을 지켜본 바 그냥 보통 에버리지한 청년들하고 똑같아요 80년대에 알던 본인이 본인의 삶의 완전한 리더였던 그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2020년대의 청년이에요 어디 줄을까? 어디 줄을 써야 되는데? 나는 무슨 스펙이 필요한데? 그냥 똑같은 고민하는 청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80년대 같은 갑작스러운 지도자가 나올 것 같은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하는 늙은 기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비틀어져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아찌래요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압축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정말로 정말 많이 왜곡됐어요 청년이라는 단어 이제 왜곡될 만큼 돼서 조성주 한몫했어요 끊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지분이 있습니다 이 왜곡에 중요한 때 타격품을 바꾸는 거예요 전성기 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곧 다시 보겠지 뭐 다음 방송에서 안 보기를 안 만나기를 그만 비웃자기라도 출마 안 되는데 조성주 소장 열심히 하세요 보게 되면 다시 봬요 네 알겠습니다 희사 아카데미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죠? 움직이기 힘든 와상어르신께 산책을 시켜드린다고 한 말에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안전과 재활 엇갈린 두 가치를 고민하며 제가 꿈꾸는 요양을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일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물리치료와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 편안한 잠자리와 영양 가득한 먹거리 구속없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튜드 케어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경기도 양주 예가 요양원 오 그 아이스로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루꾸루 오늘 마카롱 금주의 의사소통 자 끝으로 의사소통 트위터에서 쿠마히메인 러브님께서 앗 이 사람인가요? 하고 리트윗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서울지방인 것 같죠? 서울역 같죠? 서울역 지하철역 공항철도 4호선이 보이니까요 서울역에서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분한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을 겁내 두드려 패는 지금 이게 로마군이 있네요 손에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못되게 구우는 것을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네 아니 이걸 지금 쉬지 않고 맨날 해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그때 우리가 나성인이 네 나성인이 봤다는 전달해줬다는 거잖아요 한겨울에 로마 복장 그 병사 복장 입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와라 그러니까 옆에 로마 복장 입은 할아버지가 네 그만해 그 상황인가봐요 근데 옷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저 저 운동화에 트리닝을 입고 있고요 네 예수님도 구두를 신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그리고 저 로마 병사는 비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마미손 네 복면 같은 걸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지식인데 짧은 지식이라 죄송합니다만 여기 로페는 로마 병사가 지금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채찍이 SM할 때 쓰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소품 삼아 가져온 거겠죠 현대사회에서 채찍을 구할 곳은 성인용품샷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수도권 지방에 계신 여러분 서울역에 가시면 나성인님 말한 그 트리오를 만나실 수 있고요 4인조네요 네 대신 옷은 따뜻해졌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스판텍스 영혼전 더 배트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배트맨학 입문 시간이고 영화 더 배트맨에 대해서는 인상평 정도만 있습니다 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보죠 유세메니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57회 금요일 순서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13 XSFM나 XSFMÜ 한글자막 by 한효정